안녕하세요 아예씨입니다. 네, 아름다운 계절 5월입니다. 요즘에 유난히 나뭇잎이 예쁘죠? 사실 책보다는 바깥으로 자꾸만 나가고 싶은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위즈덤하우스에서 펴낸 판세를 읽는 승부사 조조입니다. 전체 내용 중에 제1강 권위자의 한마디가 판세를 바꾼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조조는 사냥을 좋아하던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방금 결혼한 신부를 재미삼아 납치할 정도로 황당하고도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례한 이었던 그가 훗날 인생에서 연이어 귀인을 만나면서 화려하게 변신해 결국에는 천하를 종양하는 시대의 영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요인이 조조에게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냈을까요? 그의 경험에서 아랫사람을 인도하는 어떤 방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처세에는 능신이요 난세에는 간웅이다. 이는 동안 말년의 인재전문가 허소가 조조에게 했던 절묘한 평가입니다. 그가 능신인지 간웅인지에 대해서는 역사에서 나름의 공론이 있지만 조조의 일생을 쭉 훑어보면 확실히 장점과 결점이 공존하고 뛰어남과 흠집이 병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조조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오늘날 생활의 지침이 될 만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조는 성공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물도 방탕하고 제멋대로 세상을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방탕한 자식이 개과천선하는 것은 금을 주고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 불량소년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서 영웅이 되었을까요? 관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 명의 권위 있는 전문가의 평가는 어떻게 한 젊은이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조조가 벌인 최초의 유별난 행위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벼랑끝 위기에도 열린 문은 있다. 동한 환제 말년 가을의 한 길일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화창한 날 대한나라의 도성 낙양성은 사람들로 분주하고 평온하며 번창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성남쪽 모퉁이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여기저기서 폭죽이 울리고 흥겨운 음악소리가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집에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거리는 신부를 따르는 행렬이 구경꾼 잡상인과 뒤섞여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본볐습니다. 모두들 흥겨움에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한 모퉁이에서 불현듯 두 젊은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선 사람은 키가 칠척에 얼굴은 희고 깨끗했으며 가늘고 긴 눈에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뒤따르는 사람은 앞선 이보다 머리의 절반 정도가 더 크고 체격이 장대했으며 넓은 눈썹에 각진 얼굴로 행동거지가 씩씩하고 힘차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부를 맞이하는 행렬의 뒤쪽에서 멀리 떨어져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무슨 말하지 못할 일을 꾸미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이들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얼굴이 희고 깨끗한 사람은 성은 조요, 이름은 조, 자는 맹덕이었고 뒤에 있는 건장한 체격의 사람은 성은 원이고, 이름은 소, 자는 본초였습니다. 이두 청년은 아직 스무살도 되지 않았지만 아주 든든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조조는 원래 태위 조승의 아들로 조부인 조등은 사대에 걸쳐 황제의 측근을 지낸 원로였고 원소는 중량장 원성의 아들로 원시 가문은 사대에 걸쳐 삼공을 지낸 명문가로 이름이 만천하에 알려진 가문이었습니다. 이 두 소녀는 낙양에서 쟁쟁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쟁쟁한 인물들이 재미삼아 꾸미고 있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짓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조조와 원소는 사이가 좋았고 성격도 서로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방에 건달 호걸과 무리를 씌어 황하 양변에 이름난 술이란 술은 모두 마시며 온종일 함께 놀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 재미있고 자극적인 일을 찾아 헤매는 게 그들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자극적인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미 볼만한 것은 다 보았고 놀 만한 일은 다 놀아서 지겹고 따분해하던 두 사람은 이날 하는 일 없이 거리를 거닐다가 성남쪽에서 혼례가 치러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마침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 둘은 이를 백만대군 속에서 상장군의 수급취약이 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적진을 기습해서 적의 대장을 사로잡는 것처럼 꽃과 같은 남의 신부를 납치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자극적인 놀이었겠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 상의를 마친 후 시종들을 돌려보내고는 온몸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신랑 집 부근에 몰래 숨어 날이 어두워지면 손을 쓰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두 사람은 먼저 호랑이를 유인해 산에서 내려오게 한 후에 잡는 계책을 사용해 주인집 담장 밖에서 큰 소리로 도둑이야 도둑! 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도둑을 잡으러 밖으로 나섰습니다. 조조는 그 틈을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칼로 신부를 위협한 뒤 납치했습니다. 그런 다음 원소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고 조조는 뒤에서 신부를 업고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당황한 데다 날이 어둡고 길 또한 익숙하지 않아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뒤쪽에서 주인집 사람들의 도둑 잡아라! 라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당황한 원소가 그만 꽈당하고 길가 가시나무 덤불 안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원소는 발버둥을 쳤지만 가시에 찔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신 맹덕 좀 도와주게! 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시 조조는 납치한 신부를 등에 업고 있었는데 원소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는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수단을 썼습니다. 그는 신부를 내려놓고 뒤에서 신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향해 도둑이 여기 있다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원소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이르락 물고 마음을 다잡아 탁! 하고 땅을 박차며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조조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곧장 원소의 손을 잡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어둠 덕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승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판을 버린다. 이 고사를 통해 조조가 어린 시절부터 관도대전을 치를 때까지 원소를 꿰뚫고 있었고 원소는 결국 조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덤불에 빠진 원소를 구하기 위해 조조는 원소에게 심리적인 책략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긴급한 상황에 처하면 내재된 거대한 잠재력이 폭발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라 때 명장 이광은 화살로 바위를 뚫었고 수호지의 무송은 맨주먹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습니다. 평범한 엄마가 바퀴에 깔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 차를 들어올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긴급한 상황에 마주하면 사람은 종종 힘이 배가 됩니다.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이 거대한 역량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현대과학은 이런 사례들이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의 공로임을 밝혀냈습니다. 인간은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아드레날린이 증가합니다. 그것은 인체에 혈압을 올리고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내장혈관을 수축시켜 더 많은 혈액을 대내와 근육에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평소보다 힘은 훨씬 커지고 피로감과 통증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모두 긴급한 상황에 처하면 신체 내부가 적응해 반응하는 변화로 흔히 응급반응이라 부릅니다. 조조는 응급반응을 이용해 원소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개도 급하면 담장을 넘고 토끼도 급하면 사람을 묵니다. 조조는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시던 불에 빠진 원소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원소 스스로 위험해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의 내재된 잠재능력을 폭발하게 했던 것입니다. 조조는 큰 소리로 도둑이 여기 있다고 소리쳤고 다급해진 원소는 순간적인 힘을 발휘해 단숨에 위험에서 뛰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원소가 구조를 요청했을 때 조조는 보통의 방식이 아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양식을 생활 속에서는 통념에 따라 폐를 내지 않는다고 하고 관리용어로는 역발상 사유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역발상으로 사유하는 사람은 혁신적인 생각으로 대담하게 문제를 돌파하고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 이를 성공시킵니다. 조조는 그리 간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10대에 이미 심기가 깊고 지혜와 계략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역발상 사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압과 낙인이 영웅의 성장을 방해한다. 조조가 신부를 납치한 사건은 유의경이 쓴 세설 신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사로 조조가 당시 불량소년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지도 조조가 소년 시절에 유협을 좋아하고 방탕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유협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방탕하고 법을 무시하며 겁없이 제멋대로 행동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법을 무시하면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대담하게 행동하는 어린 시절의 경험은 이후 조조의 의사결정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탐색은 모든 청소년이 거쳐야 하는 성장의 한 단계입니다. 흔히 부모들은 자식이 너무 말을 듣지 않고 귀여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며 늘 사고만 친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실 아이들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탐색과 시도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규율의식이 없어 쉽게 규범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대부분은 상식을 벗어난 특별한 행동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무단결근에 사고를 치며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 서랍에 개구리를 넣는 등 못된 장난을 치는 말썽꾸러기 동창 하나쯤은 기억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규율을 어기는 행위를 도덕문제나 성격문제로 규결시키고 이런 아이를 못된 아이 혹은 말썽꾸러기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의 본질은 탐색과 시도를 통해 자신의 방식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을 위반하며 탐색활동을 하는 배우에는 종종 총명하고 예민하며 열정이 가득한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과도한 탐색행위를 합리적으로 인도해야지 냉정하게 꾸짖고 공격만 해서는 안됩니다. 부모와 선생은 아이에게 분명하게 규칙을 이야기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탐색하도록 도와야지 그의 행위를 억압하고 열정을 공격해서는 안됩니다. 과도하게 탐색하는 아이는 응원과 지지로 능력을 키워주고 열정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조조의 성장과정 중에는 많은 과도한 탐색행위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받은 억압과 공격이 비교적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런 탐색행위는 그의 사유방식의 형성과 발전의 결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조조의 뛰어난 질약 정확한 판단 분석을 좋아하고 진부한 규정과 속박을 과감하게 돌파하는 자세 등은 모두 이를 기초로 형성된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년시절 조조의 성장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성장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